. . . . 드디어 또 춤 연습을 어? 송재형 춤 연습을 네? 아니요 2층 방에서 춤 연습을 짐 무너진다 짐 무너진다 짐 무너진다 재형아 디스트라이크 하나요? 선생님 우편 써도 되죠? 우편 써도 되지 진짜 세훈이 어디 갔어? 세훈이 하나씩 갔나? 뭐야 이거 캠코드에요? 걷는데 왜 장금장식 없어요? 없어 원래 메인 룸이잖아 아 형진아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한테 한마디 이거 디스트라이크 카메라에요? 응 잠깐만 저 모르겠다는 거 못해요 그거 그거 컴퓨터에 대한 건데요 글쎄 모르겠는데 언니 먹어도 돼 너만 먹지 마 언니 너 먹었어요? 깜짝이야 너 먹었어요? 응 네 얼마 좀 샀어요? 나중을 위해서 선생님 네 하고 싶은 거 같아요 선생님 저 너무 가 너무 가까이 찍지 마세요 살나와 좀 사요 살나와? 예 선생님 있잖아요 방송에 계속 하실 거예요? 아니 아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원래 하시는지 연락주세요 네 나도 너한테 할 말 없어 그래 봐봐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선생님 나 어떻게 나오는지 봐주세요 나중에 소윤아 네 소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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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아누 잘하지? 선생님 저 아르바이트 하냐는데 무슨 아르바이트 하냐고 우리 애들은 만화는 안 해 만화 안 해요 저 순수 미술 해요 순수 미술? 나 순수 미술 나 순수한 거 별로 안 좋아해 하긴 미술 몰라 미술 몰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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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모습 좀 남겨놔 하하하하 오늘 스타일이 형하세요 하하하하 오늘은 아픈가요 응? 지금 다 끝이 없어요? 하하하하 하지 마요 진짜 난 커튼 주고 배고파요 지금 이렇게 하면 하하하하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보고 듣는 거지 아아 아아 야 근데 화면이 돌아가는데 하하하하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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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한 번만 보여줘 진짜 야 나 근데 진짜 뚱뚱하고 얼굴 왜 이렇게 넓적하냐 선생님 원래 그래요? 하하하하 너는 너는 그렇게 먹으니까 맨날 튀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저 원래 잘 안 먹는데 지금 커튼 쪄서 그래요 선생님 이거 얼마 좀 샀어요? 수고했어 에? 에? 나는 몰라 얼마 좀 샀어 이거요? 비밀이야 네? 얼마 주고 산지 알면 어쩔다고 사셨어요? 비밀이야 나도 도코멘트야 너의 손꿈을 보자 네 네 이거 가만 안 해서 이 얼굴에 이 손꿈입니다 손꿈이라도 괜찮아요 하하하하 정말 싫어 안 와 하하하 어디 누가 문제기 많이 나오면 나중에 비교해보자 아하하하 가요지 거라고 생각해? 하하하하 그리 봐 이거 야들 왜 이렇게 오래 가요? 오래 자니까 좋지 야 애들 모아봐 밖에 나가서 우리 사진 좀 한 번 찍자 무슨 사진이요? 가기 전에 진짜 사진 진짜 사진 얘들아 집 앞에서 찍자 저 밑으로 못쓰잖아 아니 되는거에요 지금 아니 뭐야 문인줄 알았잖아요 뭐라고 난 내가 날 찍어야 돼 친구가 없어서 난 이제 익숙해 Burton 멋있기만 하네 그냥 좀 가면 안 될까요 왜..아니 스님 나중에 다 남는건데 이렇게 멈출수 없까요 인호錬 카메라 다리좀 설탕 고 quo 이미 찍으**** 선생님 가까이 찍지마세요 가까이 찍고 머릿찍고 어차피 불변에 infants 모르니 신발 주세요 나도 신발은 아 개라지 문 닫아야겠다 그래야 집이 이쁘게 나오지 우리 여기에 쫙 쓰자 얘들아 일로와 밑으로 내려와 여기 있던거 저도 요즘에 이런거 배우잖아요 드디어 이 안에 다리가 단점에 고생하셨구나 교회에선 안전하게 지금 많은 것 같다 그래요 얘들아 더 내려와 달라올 시간대가 지났다 아까 저야 노을 주잖아요 응 아까 소울의 시험이 와라 이만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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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언제 찍혀요 언제 찍혀요 아직 안누르셨죠 여기 앉혀 주세요 선생님 너acement 여기 선생님 몇 층짜리지? 몇 층일지? 2층 몰라? 진짜? 진짜? 말이 돼야 된다고 되는 거야 고정희 선생님 정윤아 나 쓸 경우 치네 지하 온대요 지하도 잡고 나오세요 너무 여름스럽다 너무 여름스럽다 이게 내 사이즈 맞다고 하는데? 어? 어떻게 생각하나? 아 그렇지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옆으로 좀만 가주면 그래도 넉넉하게 더 밑으로 내려와도 돼 아미야 여기가 좋아요 아미야 여기가 좋아요 아미야 마마 마우리야 여름이 왔어 편히 찍을려고 짱난 것 봐 사진 찍을 것만 좀 안전하게 아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눈 부셔 햇빛 되게 싫어했는데 어? 어둠의 자식이야 앞으로 나와야 돼 저기 안 나와 여기 앉혀 네? 응? 여기 여기 이만큼 남아 여기 여기 그냥 나와 안 돼 그래요? 잠깐만요 네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소윤아 소윤아 치마 예쁘게 주워라 소윤아 네? 치마 예쁘게 경진아 네 여기 잘 안 나와 인호 옆으로 가도 된다 내가 인호 옆으로 가도 된다 오케이 뒤에 앞뒤 간격이 좀 떨어져야겠다 뒤에 더 올라가 솜씨 나도? 여기 다 안 나와 제가 이렇게 하면요 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니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얼굴 사이로 그렇지 소윤아 소윤아 아니 소윤이가 더 이쪽으로 내려와 대각선으로 좀 더 그렇지 붙어 더 내려오면서 그렇지 자기가 옆으로 더 붙어 일로? 어 나는 뒤로 갈게 썩 핸들면 앞에 되는 친구 아니에요? 기도들 뒤로 올라가라고요? 아니 앞으로 더 내려와 어 자기도 앞으로 더 나와야 돼 얼굴 까맣게 나와 자기만 엉덩이 떨리네 아주 그냥 두시 야 간다 야 간다 다시 간다 뒤에 일어서도 돼 경직도 이런 경직관을 지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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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혜 지혜, 지혜, 지혜 지혜, 지혜, 지혜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 한 번 더 해야 돼요, 억울해요 지혜, 지혜, 지혜 Minh Н eli MYLIN wojeglie 사진 제일 잘 나왔어 빌고 100일 때 봤냐? 자 손을 들고 만냐? ategia 사진 아니 못 봤는데 봐봐요 독사진 하나 찍을래? 아 잠깐 Kohya 아들 좀 데리고 있어 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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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 자리 바꿔요 이왕 찍는 거 잘 찍자 이쪽으로 이왕 찍는 거 잘 찍자 이쪽으로 예쁘게 나와야지 안나오면 네 얼굴 책임이야 네 얼굴 책임이야 어떻게 해야돼요? 햇빛이 잘 타는데 그니까 등찍을 찍어주면 되지 자 하나 둘 셋 아니 자연스러운 표정이 안나오니까 왜 이걸 하는거야 제일 싫어 엄청 빨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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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막 이러고 찍혔다 나 어떡해 나 막 이러고 찍혔다 진짜 똑판 진짜 똑판이야 진짜 똑판이야 저희 지금 가요? 응 가자 그럼 신발 안 벗어요? 응 밖에서 타 얘들아 얘들아 가자 경... 경진아 어? 어? 왜 카메라 봐 왜 카메라 봐 안 되지 안 돼 좋겠다 가자 우리 우리 여기서 밥 먹고 가? 응 밥 먹고 가야돼 선생님 째어줄게 맞아 어차피 집에 가도 왜 너도 너도 우리 이따가 가 맞아 지금 전화해봐 내가 전화해줄게 당장 잘려 빨리 차 밑에 내려가서 타 선생님 차 밑으로 내릴게 신발 신고 가방 챙겨 아 재형이는 아니지? 응 세훈아 아 저만가요? 가방 안 먹었나? 네 한 번도 안 먹었어 내려가 있어 그러면 다음 주 주중에 와 그럼 세훈이랑 나 알지 나 어차피 다 없잖아 우리 어차피 내일 디노 가야되고 네 그래 빨리 많이 차에 알았지 잘했어 잘했어 나중에 다 구입해 가게 탈피 얼마나 더 너받래 탈피 계속 감사합니다.